대구의 양 가정집에서 살충제를 대량으로 뿌렸다가 폭발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인명피해는 없어서 다행인데 70대 A씨 왜 이런 겁니까? 집 천장을 돌아다니는 쥐를 잡겠다고 해서 살충제를 뿌렸다고 하는데요. 그냥 살충제도 아니고 바퀴벌레를 잡는 살충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뿌린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살충제 1, 2통을 뿌린 게 아니라 무려 20통을 집안에 뿌렸다고 합니다. 어머. 그러니까 엿새전이었는데요. 단독주택에 사는 70대가 살충제를 뿌리고 집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폭발사고가 났습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거실이 불길에 휩싸였는데요. 집안 바닥과 벽이 검게 타고 가전제품도 불길의 열기에 찌그러져서 83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쥐를 잡으려다가 정말 사람 잡을 뻔했습니다. 화재 원인이 그러면 바퀴벌리 살충제인 걸까요? 네. 집안 문을 다 닫아둔 상태에서요. 쥐를 잡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또 문을 열어놓으면 쥐가 도망갈 거 아니겠어요. 꽉꽉 집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살충제 20통을 뿌리니까 살충제 유증기가 집안에 꽉 차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충제에는 보통 가연성 물질인 액화석유가스가 들어있습니다. 분사할 때 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액화석유가스 같은 경우에는 작은 불꽃만 튀어도 폭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 마침 전기 살충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살충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일종의 라이터의 불꽃을 이렇게 탁 켜는 것처럼 이런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갑자기 불길에 휩싸이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이번만 아주 특별하게 난 것도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비슷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살충제를 뿌린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양을 뿌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뿌린 뒤에는 집안에 환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름에 왜 모기 앵 하고 이러면 화난다고 모기약을 그냥 잔뜩 뿌리고 문 닫잖아요. 그런데 모기약 이런 것도 식 뿌릴 때 딱 붙이면 불 확 나거든요.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 집에서는요. 제가 외출한 사이에 집에 바퀴벌레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 아내랑 아이가 바퀴벌레를 못 잡으니까 살충제 한 통을 집 바닥에 뿌려놨더라고요. 바닥이 막 스케이트 타는 것처럼 미끄러워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것도 조심하세요. 그런데 20통을 뿌렸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너무 과하게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네.